0414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에버다임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은 동산은 중고 중장비 등을 유통할 목적으로 1994년 7월 1일에 설립되었음. 2021년 3월 사명을 현대에버다임으로 변경함 동산은 콘크리트 펌프트럭, 어테치먼트, 락드릴, 소방차, 타워크레인, 발전기, 락툴 등의 제조 판매와 중장비 매매 및 파일,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300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출원 및 등록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1994년 6월에 설립되어 콘크리트 펌프트럭, 어테치먼트, 락드릴, 소방차, 타워크레인, 발전기, 락툴 등을 제조 판매와 중장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중장비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관계사 현대 H&S와의 사업 시너지를 위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로 2015년 9월 현대 그린푸드에 인수되었음. 대시 국내 건설장비 시장에서 타워크레인과 소방차, 콘크리트 펌프카 등은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바 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중장비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브레이커, 타워크레인 등 유압기계의 공급 호조와 특장차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이익도 전년 대비 흑자전환 대시 국내 건설 투자 감소세에도 미국의 기반시설 슬래시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해외 광산 경기, 몽골, 호주, 중남미 등 활성화, 중동 건설 프로젝트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12일 10시 34분 기준 장중 현대에버다임의 시가 총액은 143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61위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의 상장 주식수는 1791만 5940에 주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의 퍼은 12.0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9배, 101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원, 마이너스 1억원, 157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1억원, 마이너스 184억원, 107억원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3번지 39%이고 유보율은 1861.3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3.53이며 전일 대비해서 7.63-0.2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확정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